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 take refuge of theump. 보금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 참 드라마틱한 과정이죠. 궁성을 떠나다. Living the palace. 부처님께서 시다르다가 16세에 결혼해서 29세까지 쭉 궁성생활을 하고 궁성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아주 궁이 아주 멋있죠. 그래서 인 디스 유닛 이 단원에서 디스파이 히스 파더스 베스트 인텐션스 무슨 말이냐면 시다르다가 아버지의 가장 배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최선을 신경을 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와이즈맨들이 애연을 했잖아요. 왕이 되든지 안 그러면 부타가 될 것이다. 또 가장 어린 도사는 부타가 될 것이다. 애연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시다르다가 자기의 왕권을 왕자를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프린스 시다타 디스커브르 the true nature of the human condition 인간 조건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상 담벼락 밖의 밖의 소풍을 하는 동안에 He saw things. 여러 가지 봤다. 이 말이에요. Things that. Coated him to think deeply about all the suffering in the world. 이 suffering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suffering. 이걸 고라고 그러고. 일체계고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고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공성 밖을 가서 봄으로써 Coated him, 무엇을 하게 했다. To think, 생각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깊게, 아주 깊게. suffering. 여기서부터 출가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suffering.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knew then that he would have to radically change his life in order to find out.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find out. Find the answers. The answers. He was looking for. 그가 찾고자 하는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성을 그러기 전에 The pleasure of palace. 그러기 전에 궁성에서 생활을 소개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stop the prince from thinking about living home.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 떠나지, 떠나, 떠나지, 떠나, about living home. 그걸 집을 가출하는 것을, 집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프린스를 이제 멈추게 하기 한다. 이런 뜻이죠. 킹 수도다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출가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숫도다나 왕이 아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궁성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궁성을 지었다. 싯다르타와 야소다라. 싯다르타와 야소다라를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잘 지었다 이 말이에요. Dancers and Singles. 댄스라는 건 무용수들이죠. 그 다음에 싱거 가수들. 엔터테인댐. 그 싯다르타와 야소다라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고 무용수와 이제 가수들을 즐겁게 했다. 엔터테인 즐겁게 하는 것. Only young people, young people were allowed into the palace.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들만 그 궁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겠다. allowed 했다 이 말입니다. 나이 많고 뭐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안 보도록 자꾸 싯다르타가 그런 것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킹 디드 낫 원 싯다르타 투 노다. 뭐 뭐 하지 않도록 알지 않도록 에브리바디 겟 식 또 그로스 올드 앤드 윌 다이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아프고 또 늙어가고 뭐 이런 거 죽는 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원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프린스 워스 낫 해피 그러나 이렇게 그 궁성에서 호화롭게 매일 뭐 무용수랄지 가수들이 노래하고 또 늙고 병들고 뭐 죽는 이런 것을 안 보이게 했지만은 더 프린스 워스 낫 해피 마음이 편치 안 했다 이거예요. he wanted to know what life was like for people who lived outside the 팔레스 워스 그러니까 궁밖에 궁 담벼락 밖에 그 사는 사람들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가 하고 이제 알고 싶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문 유관상 이라고 그러죠. 사문 유관상 네 문을 궁성의 네 동서남북 문을 다니면서 이제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요. 더 포 사이트 네 개의 광경 볼거리 아프터 썸 타임 얼마 지나서 프린스 워스 낫 해피 living in the 팔레스 그러니까 궁성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고 he wanted to go outside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고 see how are the people lived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he went out 그럼 밖으로 나갔다. with his attendant 이제 attendant라는 시종 심부름 그 시종 있잖아요. 하고 같이 나가봤단 말이에요. 그 시종이 누구냐 하면 찬나에요 찬나 찬나라고 하는 그 시종과 같이 이제 밖으로 나가 봤습니다. 데일레프터 팔레스 포 타임스 네 번을 이제 궁성을 궁성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 퍼스트 출입 첫 번째 그 출입 트립 나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본 것은 프린스 saw an old man 아주 나이 많은 분을 봤어요. The prince saw an old man an old man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he came to know 그날 알게 됐다. He came to know He came to know He came to know 알게 됐다 알게 됐다 Everyone could get sick anytime 언제나 사람이란 건 언제나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더 세컨 추리 두 번째는 The prince saw a sick man 병자를 이제 봤고 병자를 아 여기 처음에는 참 아 이거 조금 바뀌구나 He came to know What the everyone had to grow old 그 성장 늙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은 이제 아프다는 걸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On the third tree He saw a dead body Dead body 시체를 봤단 말이에요. 시체 He knew that 그는 알게 됐다. Everyone would have to die one day 어느 날이면 죽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얘기고 On the fourth tree 네 번째에서는 The prince saw a monk A monk Who was happy and calm 그리고 네 번째 여행에서 잠깐 소풍에서는 뭘 봤냐 아주 행복해 보이고 조용한 그런 한 스님을 봤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걸 슈라마나 슈라마나 이렇게 유행하면서 돌을 닦는 그 분을 봤단 말이야 He made up his mind to leave home so that he could help people to find peace and happiness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도록 돕기에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고통이란 걸 서퍼링이란 걸 이제 항상 의식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He made up Made up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뭐 뭐 결정하다 Make up Make up his mind 이 말은 결심하다 이런 뜻이야 과거니까 그의 마음을 결정을 했다. Made up 했다 To leave 떠나기로 home 궁성이죠 home은 뭐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뭐 뭐 he could help people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러니까 평화와 행복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이제 출가를 결심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ce lives home 궁성을 떠나다 왕자는 집을 떠나다 이제 이 얘기고 그림이 보면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궁성을 떠나는 출가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시타르타 went went quietly to see his new born son 라울라 라울라 이제 태어났어 지금 라울라가 출가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시타르타가 조용히 이제 가서 봤던 새로 태어난 아들 라울라를 봤어요. 라울라라는 장애라는 뜻이 장애 뜻이 가로막는 장애 있잖아요.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또 his wife was sleeping with the baby beside her 그녀 옆에서 자고 있는 베이비 애기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이비 옆에서 이렇게 그리고 her hand resting on the baby's head 그리고 그 야소다라가 이제 손을 그 다 그 애기 머리 위에다 이렇게 대우고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프린스 said to himself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프린스가 said to himself If I try to move her hand so I can take the child for one last cuddle I fear I will make her and she will prevent me from go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줄 수 있도록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나는 그녀를 깨울 것이고 그녀가 또 내가 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No No I must go 아니야 나는 가야 돼 But when I have found what I am looking for 내가 바라는 바를 찾았을 때 I am looking for 그러니까 진리 이제 출가해가지고 돌을 깨쳤을 때 I shall come back and see him and his mother be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을 다 깨치고 진리를 찾았을 때 나는 돌아와서 그라는 것은 라울라를 얘기하고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야소다라죠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깨우지 않고 자고 있는 라울러와 야소다라를 깨우지 않고 이제 시타르타 left the palace 궁성을 이제 떠났습니다 이더스의 미드나잇 그것은 한밤중이었고 프린스 was on his white horse 칸타카 칸타카라는 건 백마지 백마 하얀 말 그의 하얀 말 이더 찬나 그 시종이 있었죠 시종은 찬나고 하고 프린스는 이제 한밤중에 his faithful servant 찬나가 그에게 아주 충직한 말하자면 자기를 돌봐주는 하인 하인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그는 이제 멀리 이렇게 이제 떠나가 떠났습니다 이런 얘기고 히 로드 라이드의 과거지 라이드 로드 투 벵크 오브 리버 그 강뚝을 이제 달렸고 그 다음에 말해서 이제 내렸습니다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강건이 한참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는 그 이제 리무브 했어요 리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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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히스 주엘러리 앤드 프린슬리 클로즈 그에게 이제 그 왕자니까 무슨 뭐 그런 게 있었지 보송료 같은 게 이제 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이제 제거하고 또 왕자복도 이제 벗고 그걸 전부 누구한테 줬냐면은 gave them to 찬나 찬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to return to the king 그 왕에게 이제 가지고 가라 다 그렇게 하고 다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스 투 히스 스워드 칼을 빼가지고 이제 컷 히스 롱 헤어 긴 머리를 이제 컷했다 이 말이에요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푸트 온 몽크스 롱스 롱스 롱 이라는 게 이게 중에 뭐라고 하냐면 가사를 얘기해요 가사 롱이란 거는 이제 가사예요 가사 가사를 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도리기의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롱 가사를 이제 롱이라고 해요 푸던 망크스 롱 그다음에 이제 그걸 입었어요 입고 듣고 베깅 볼 베깅 볼이라는 거는 베깅이라는 건 걸식이라는 걸식한다는 얘기거든 걸식 그러니까 볼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바루지 바루 바루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이렇게 걸치고 바루를 들고 찬나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칸타카 두더팔레스 그러니까 그 백마 칸타카하고 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스님의 복장을 하고서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16세에 결혼해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공부했죠 공부하고 그다음에 16세에 결혼해서 29세까지 13년간 이제 결혼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만족을 못했습니다 만족을 그 궁성에 아주 그 호화롭고 그런 생활이었지만 만족을 못하고 그 서퍼링 생노병사 늦고 병들고 죽는 것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한 분을 봤잖아요 어떤 그 출가해서 말하자면 그 유행하면서 유행하면서 이제 그 명상을 하고 또 조용히 아주 아주 행복해 보이고 아주 조용해 보이는 그런 그 스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출가를 이제 한 거죠 밤에 야밤에 궁성에 이제 밖을 이제 말을 타고 칸다카 에마지 에마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을 백마 그 다음에 또 충실한 하인 찬나 하고 이제 같이 갔다가 자기의 그 긴 머리를 이제 커팅을 하고 또 롭 가사를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하고서 베깅볼 바루를 이렇게 또 들고 이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출가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그 출가 무렵에는 그런 그 그걸 슈라마나 슈라마나 유행승이라고 유행승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무소유 삶 오직 삼의 일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의 일발 새 옷 새 벌의 옷과 그 다음에 바로 한 개 그 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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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치마지 치마 바지같은 치마 그 다음에 이제 안다라 안다라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입는 상의 옷다라 그러지 그거하고 이제 가사하고 그 가사란 게 뭐 그 이렇게 하나의 이제 걷어시면서 그게 또 밤에 잘 때는 그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사가 된 겁니다 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 이렇게 밥그릇 하나 그게 삼의 일발이에요 삼의 일발 그러니까 수행자 이렇게 출가한 그런 슈라마나들은 간단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정체 없이 다니면서 오직 명상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화려한 시타르타 프린스가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시작하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궁성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출가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다 공부했고 또 뭐 활속이라든지 말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했지만 결국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뭔가 왜 늦고 병들고 죽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나 이것을 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진리를 휴먼 컨디션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이니 그런 조건을 내가 좀 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의 길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참 귀여운 라홀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야소다라 가 있지만 그걸 그런 것을 우리 전통 불교에서는 하레사친이라고 그러죠 아주 사랑스러운 걸 다 그냥 컷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답을 얻었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고도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쓰라린 심정이겠냐고 그렇지만은 내가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된다 하고서 과감하게 궁성 밖을 나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출가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런 어떤 세상의 모든 욕망이라든지 또 그런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출가하는 게 참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것을 다 끊고 나가는 거거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왜 꼭 출가를 할 수밖에 없냐 궁금하니까 뭔가 가서 내가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 과정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모니의 출가 시타르타의 출가에 대한 배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Get Enlightenment Save All Sension Being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